이달 개최된 2017 제네바 모터쇼에 등장한 고가의 슈퍼컬을 구매하기 위해선 돈 이외의 한가지가 더 필요하다. 크리스찬 본 코닉세그 CEO는 코닉세그의 연간 생산량은 단 25대라고 말하며 이마저도 생산 목표라고 말하며 현재 자신들의 슈퍼컬을 소유하기 위해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3대의 조한만으로 합산 출력은 무려 4,360마력으로 개별 모델들은 대부분 1,300마력 이상의 엄청난 출력을 발휘한다. 대단 가격만도 무려 200만달러 약 22억원 이상으로 누가 살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이후 3년간 예약이 완료됐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프랑스의 자존심 부가티도 마찬가지다. 부가티 역시 지금 예약하면 3년 후 차를 인도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원의 총 생산 물량 500대 가운데 절반이 주문 완료된 상태다. 참고로 부가티 실원의 생산량은 월 5대에 불과하다. 최고출력 1,500마력에 이르는 부가티 실원은 대당 판매 가격만 240만달러로 약 29억원 이상을 호가한다. 지금 시작합니다.